XSFM입니다. I, D, W, K 정치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저희들이 업데이트하고 있는 시간이요. 그것은 알기 싫다. 401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어제도 계속 듣고 있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왜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일 잘 안 풀리면 가장 조직에서 원만한 사람 원망합니다. 너 아무 편도 안 들고 있더니 인마. 뭐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요, 정말 큰 일이 필요할 때는 가장 원만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일에는 꼭 그 원만한 사람한테 다시 손을 내밉니다. 너 아니면 누가.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은 열심히 살다 보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 원칙에 매몰돼서 소인배가 되기 좋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렇게 날카로워야 하죠. 그리고 그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나이 좀 들고 나서 느끼는 건데 원만하게 살기는 겁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겁나 어렵습니다. 아닌 사람이 그렇게 살기는 더 어렵고요. 내 등에 수많은 날카로운 사람들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을 해온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시사 아저씨가. 시사 아저씨의 시각을 보고 저는 마음에 속 들었습니다. 나머지 한 시간도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시작하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핸드워시와 올인원 속도 역시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코튼 울트라슬림.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진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현재 진행 중인 빅그린. 이게 또 회차가 회차니만큼 큰 초록. 전 제품 새 단장 전. 마지막 행사를. 한글 잘 쓰기 힘드네요. 사실 제품이란만도. 한자어니까 또. 현재 진행 중인 빅그린 전 제품 리뉴얼 전. 마지막 행사를 2월 24일까지 조금 연장했습니다. 새 단장 2호에는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빅그린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 맘대로 바꾸냐. 현재 제품에서 달라진 걸 용납 못하겠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도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저도 사실 조금씩 그런 스타일이에요. 옛날 게 좋았다. 리뉴얼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헤비 유저들은 지금 사재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리뉴얼된 업그레이드 제품도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들 거예요. 매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앞으로도 잘 만들 회사니까 지금의 제품도 여러분 마음에 들었죠. 그럼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하다. 지금 제품이 지금 나한테 딱 맞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사놓으시고요. 그리고 리뉴얼된 업그레이드된 제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세스몰에서 챙겨가세요. 지금 액세스몰에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백현 선생이 마음에 들어 가실 정도는 아니지만 노력했다 저희는.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이 시점까지 32년생인 백교환 선생은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간 앞연배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상 논쟁을 거칩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백교환은 커나갔겠죠. 그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간단하고 장황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사아저씨가 더 장황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장황한 이야기. 장황. 그리고 또 우리 세대는 모르지만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실로 많은 정치인들을 만들어낸 빅뱅과도 같았습니다. 네. 우리 이재호. 어맹뿌. 이명박. 내가 해봐서 안다. 좀 다른 타입으로는 이명박도 있었고. 이 당시에 한일회담도 한일회담인데 워낙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조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제의 직후,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민족적 정체성을 새로 발견하고 이럴 시간이 없고, 지금은 해방됐으니까. 그 자체가 어쨌든 민족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민족이 갈려서 싸우고 있으니 거기 민족적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리고 전후에 복구 이런 걸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사회가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뭐야? 우리 정체성은 뭐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지가 굉장히 화두였고. 나라를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 필수적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공고히.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이든지 뭐 이런 온갖 분야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래서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흰옷, 쌀밥 뭐 이러면서. 이 전까지 한일회담 전까지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백기환 선생님도 굳이 그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웃핏. 네. 그 패션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장준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전까지 사진들 보면 꼭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이 국면 이후부터 이제 두루마기가 되죠. 다. 네. 그게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민족적 의식이 굉장히 고시됐고. 그것을 또 지배대력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민족으로 설명해야 되는 시절이 이 한일회담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스판덱스 영웅전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웃핏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코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사실은 민족을 얘기했고. 블랙팬서 의상 봐요. 네. 민족을 위해서 독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정희 씨의 논리인 것이고. 박정희가 뭐 어디 여기저기 저 군부대나 이런 저 저 민간 공공기관 같은데 벽에다가 써놓고 한 거 보면 다 민족 써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야 민족을 네가 일본에 팔아먹고 있다. 이게. 민족이 네 거냐. 네. 한일회담 반대의 운동의 이제 맥락인 것이고. 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장준하가 반공주의자 우파 반공주의자였지만 더 이상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바로 이 선이 그어진 사건이 한일회담인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이 선 선이 그어졌고 장준하가 이쪽 선으로 넘어온 거죠. 운동권으로 어느 정도 넘어온 겁니다. 이 한일회담의 국면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백기환을 만날 수밖에 없죠.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백기환이. 그렇죠. 그러고 다니고 있었으니까 백기환 선생이.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백기환 선생이 많이 잡혀가기도 하고 고초를 겪고 이럴 때 장준하 선생이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하고. 이거 백기환 선생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꼭 이제 뭐 좀 도왕 다니다가 만나면 둘이 만나면 이제 소주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꼭 사준다. 그러면은 자기는 비계만 먹고 나한테 살코기만 준다. 전형적인 스토리죠.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장준하가 비계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게 굴하죠.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이 김치찜을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목살만 먹어서 행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계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돼지고기는. 네.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이때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옛말로 키워줬다. 그리고 의형제를 맺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 하다가. 아 뭐 박정희 욕하다가. 이제 이제 술 취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백경선생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뭐 두만강 얘기가 나오는 뭐 무슨 노래입니다. 노래 막 불렀는데. 장주하 선생이. 아니. 지금 우리가 나라를 다시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박정희랑 싸우는데. 그런 노래나 불러가지고 되겠느냐. 백경야 이거 좋은 노랜데 왜 그러냐. 그럼 무슨 노래 부르냐 그러면. 그랬더니 장준하 다 들어봐라. 그러고.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네. 백경선생이 모르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지. 그 노래 뭐요. 그랬더니. 독립군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는. 백경선생 입장에서는. 딱 거인 거죠. 딱 거. 그러니까 그 장준하 선생이 독립군 출신이라는 거는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 아는데. 그거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그 독립군가를 불렀을 때는. 그게 어쨌든. 아 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건 확실히 모셔야 되는 분이구나. 물론 나이도 훨씬 많고 장준하. 한 15살 많고. 15살. 18살 많고.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참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스타다시스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노래를 불러? 이러면서. 나는 스모크 온 더 워터밖에 모르는데? 이러면서. 아니죠. 나는. 형님으로 모시고. 나는 오아시스에 무슨 돈을 뺏기는 거 이런 거 부르는데. 야 그게 노래냐? 이러더니. 블러워를 들려줘?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게 노래냐? 이러더니 비틀즈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현대화 했더니 얼마나 이상해. 이씨. I want a hold your hands 불렀다고. 형님으로 모시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좀 더 가면. 나는. 야 이게. 어? 야 건담을 말이야. 우주세기 건담 아니면은. 우리는 건담을 취급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가. 야 무슨 말이냐. 건담은. 79년 건담 하나만 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크. 이분은. 뭐가 좀 되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좋네. 괜찮네. 80년대 이후 건담을. 생애하지다. 그렇죠. 그건 건담이 아니다. 건담에 탈을 쓴. 이상한 영화들이지. 저런 날개 저게 왜 필요하냐. 변신을 왜 하냐 건담이. 합체만 하면 되지. 어? 합체만 하면. 이 파워레인저 같은 자식들. 합체면 되는 거야. 합체면. 아무튼. 뭐. 그 자리에 절을 하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의형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형제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접점이 그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63세대의 모임이죠.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또 백교안 황해도 출신이니까. 그렇죠. 사실 황해도도 서북 지역이에요. 넓게 봐서. 네. 넓게 보면. 평북 평남. 이제 황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평안도 사람들과 그다지 심리적 거리가 멀지 않다. 네. 같은 동네 출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둘이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어쨌든 근데 반공주의자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63세대 그리고 그보다 조금 윗세대인 백교안하고 교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장준화도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끌려갔느냐. 김군호선으로 끌려간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건 마치 저희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던 말콤엑스의 회심처럼. 개혁을 할 수 있다면 백인을 끌어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처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년이 돼서야. 그리고 반의를 지금 상황에서 반의를 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가 뭔 대수인가. 그렇죠. 민족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지금 일제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일제는 아니지만. 계속 민족이라는 코드로 끌려갑니다. 네. 그리고 지식인 사회도 그 전까지는 사상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구식 어떤 보편주의. 서구식 세계주의를 지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상 이때는 민족의 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만들고 볼 일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준하의 우익 반공주의가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장준하는 두루마기 애호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둘이 죽이 맞아서 67년도에 백범 사상연구소를 같이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대요. 아무튼 간판은 걸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설립을 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리고 장준하는 역시 또 여전히 이제 내가 직접 하여튼 이 나라의 뭔가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으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다 만들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는 반대를 더 열심히 해야겠고.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런 복합적인 어떤 이유로 정계 진출을 해요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죠. 다시 들어가자. 평생의 절친인 김준협이 유일하게 반대한 일이 이거였대요. 그래서 사상계가 마치 장준하의 정계 진출에 의한 발판이 된 것처럼 비춰졌다는 거에 대한 무슨 그런 불평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계 진출을 하게 되고. 1969년 삼선 개헌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선 개헌하고 이럴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거리에서 이렇게 삼선 개헌 반대하고 이런 걸 막 합니다. 이때 야권의 구심점이 듭니다. 전면적인 박정희 반대 운동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게 1972년도에 7월에 뭘 합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이게 그전까지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를 괴례라고 하다가 거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합의하고 기록을 남긴 최초의 시기죠. 이게 결국은 서로의 어떤 국내적인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들 보지만.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박정희는 유신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듯한. 그렇죠. 그러한 어떤 조건을 마련했던 거고 북한이 김일성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거는 사실 기만적인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평가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이렇게 서로 뭔가를 했다. 뭔가를 인정하고 뭔가를 합의를 했다.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회유 액션. 여기에 대해서 장준하 선생이 시아래 소리에다가 함석헌이 만든 간행물이죠. 여기다가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짧은 글로 여기에 대한 굉장히 환영 의사를 밝혀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문구가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장준하 선생이. 이 글이 이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 문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101. 이전까지의 장준하의 일생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준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유신이 단행이 됐고. 백기환 같은 오른팔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친한 후배가 끌고 갔다. 장준하를. 장준하 입장에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주장하고 가져왔던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는 좀 내가 주장하기에 안 맞는다는 생각은 본인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60대 넘어서 당의 중진이 되고 당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애티튜드가 바뀌었어요. 어떤 정책 큰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건 참모가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젊은 참모가. 그런데 이제 바꾸기 위한 씨앗은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라는 생각은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총매자가 되어줬던 게 새로 만난 젊은이들이고. 그중에 백기환이 있는 거죠. 그 중심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장준하가 변화했고. 그리고 10월 유신이 예상대로 단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거는 꺾였는데. 여기다가 1974년 8월 달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일이 이제부터는 그전까지는 어쨌든 장준하 선생도 민정이앙 이런 걸 요구했어요. 계속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10월 유신과 김대중 납치 사건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는 평생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신부터 꺾어야 되겠기에. 이 73년 9월 달에 개헌 청원운동본부라는 것을 장준하 백기환 등이 발족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건 뭡니까. 유신헌법을. 뒤집는 거죠. 도로 고쳐놓. 도로 되돌려놔라. 네. 돌려놔라 이거. 그런데 한 열흘 만에 한 40만 명의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성공했다면 한국의 현대사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의 정치체제를 87체제라고 안 하고 73체제라고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가만히 있을 박정희가 아니죠. 그럼요. 박정희 특별 담화문이 나왔는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가. 1973년 12월 달에 담화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부분 부분 발취를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최근 일부 지각 없는 인사들 중에 현 유신체제를 뒤엎어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뭐 이거저거 했다. 그럼에도 일부 불순 문자들은 아직도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가지가지 교묘한 방법과 수단으로 선동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동조세력을 교합하는 데 여념이 없는가 하면. 로동신문 무기명 사설이죠. 나는 이들의 황당무기한 행동에 자칫 국가 안위에까지 누를 미칠까 염려하여 그들에게 한 번 더 냉철한 반성과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 유신체제를 부정하고 뒤집어 부려는 일체의 불혼화운동과 소위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된 다음 카드가 있다 이놈들아 라는 소리입니다. 박정희가 쓸 수 있는 가장 수위가 높은 표현이에요 이건.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황당무기한 행동, 지각 없는 인사, 불순 문자 이런 상황에서도 안 꺾였을 거 아니에요. 바로 74년 1월 달에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됩니다.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유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잡혀갈 거 아니에요. 장준하, 백기한 잡혀가고 바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그냥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징역 15년입니다. 네. 징역은 곧 정지됩니다. 10개월 만에 12월 달에 장준하는 지병으로 형 집행정지가 돼서 출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기한도 이때 같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잡혀가고 탄압당하고 맞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장준하도 더 큰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더 큰 무언가를 해야 하니까 뺄셈 정치를 하는데 젊은 정치인은. 장준하는 그렇게 변화한 거죠. 이제는 유신을 뒤엎어야 하니까 규합해볼까? 그렇죠. 그래서 75년에 야권 통합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백기한도 이때는 같이 그런 요구들을 거리에서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직전 상황에서 장준하 선생이 등산에 갔다가 변을 당하고 의문사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함석헌은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준하는 김대중과 화해한 것이 죽음을 불러왔다. 저들이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박정희가 알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장준하고 김대중은 직접적으로 서로 이렇게 머리끄덩이 잡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계열이 달랐단 말이에요. 장준하는 어쨌든 간에 굳이 얘기하면 윤보선을 따라서 그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맥락 때문인 건데 윤보선을 따라서 그쪽을 지지했던 것이고 김대중과 반대편 쪼개고 나가고 이런 쪽에 서 있었던 거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나이고 경력이 경력이니까 경력상 장준하는 당시에 이미 집권을 한번 해봤던 구세력 민주당 심파. 김대중은 뉴페이스죠. 그 당시에 장준하가 또 윤보선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 맥락이 그 전에 있어요. 그게 대선 누가 나을 거냐를 두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었지만 서로 뭔가 다른 상황과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박정희와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자 이 얘기를 하고 김영삼이 오히려 발을 빼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 당시에 여러 정세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힘을 합치자고 했다는 겁니다. 야권 통합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아드님 되시는 분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야권 통합 이상의 모종의 계획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진위화하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벌써 그 책이 나왔던 10년이 됐나요? 이제는 엄청 부담스러워진 국면이 된 거죠. 박정희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가 암살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도 장준하 음문사 사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추락한 게 아니라는 건 밝혀진 것이고. 그럼요. 뭔가 뒤통수에 맞았다는 것은 밝혀진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맥락과 이유와 배후 이런 것들이 아직 배일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백기환 선생의 말에 따르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직후에 그 연락을 받아서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돈을 꿔서 택시를 타고 포천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꿔서 돈이 없으니까. 갔는데 장준하 선생이 이렇게 누워있고 그 시신을 자기는 머리 쪽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드님과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부위를 들고 가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머리의 상처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에서 떨어져서 실족사를 한 거면 이제 뭐 찰과상이나 생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런 게 없고 꼭 이제 뭔가에 찍힌 거. 자기는 도끼에 찍혔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도끼에 찍힌 것 마냥 이렇게 패여있는 그 상처가 있어서 이것은 박정희가 죽인 것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수습하고 본인 표현에 따르면 6개월을 울었답니다. 백기환 선생이. 6개월을 울지는 않았겠죠.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사상이 정치에 미친 흐름입니다. 어제와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백기환 선생 정체성이 뭐냐를 얘기하면 사실은 자생적인 뭐랄까요. 뭔가 민중주의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설명의 절반은 우리가 어제 첫 부분에 끝났습니다. 백번과의 만남에 대해서 본인이 역설하는 것에서. 어떤 이론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정형화된 어떤 이론적 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립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민중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막 해나간 것인데. 그게 이 당시에 남한의 여러 정세상 그게 좌익으로 연결되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국면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반일이라는 터닝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우익민족주의하고 만난 거예요. 자생적인 민중주의가. 그렇죠. 그리고 이 우익민족주의는 원래 우익민족주의에 해당하기가 어려웠던 반공주의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의 독재하고 한일회담이 이 반공주의의 장애물을 없앤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만난 거거든요. 우익민족주의가 민주화를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독재, 민주화, 그리고 반일 이게 한 세트가 돼서 여기에 반대하자라는 요구로 이렇게 폭력하게 조직화되는 과정이 이후부터는 있는 것이고. 야권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혹은 지금 집권 여당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장준화와 백기한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보자 봐야 되기 때문에 백기한과 장준화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12.6으로 박정희 소장은 저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건방졌기 때문이죠. 박정희가 건방졌던 건가? 모르죠. 사지철이 건방졌던 거 아닙니까? 주어가 안 나오니까. 너희 새끼 건방져? 증언이 아무리 많아도 눈빛이 어디로 갔는지, 실제 주어가 뭐였는지, 그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만 아니까. 너희 새끼 건방져. 그래서 갑니다. 79년 10월에. 그랬는데, 그다음에 통일조체국민회의가 최규화를 후인 대통령으로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국면에서 야, 이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독재자가 죽었는데. 대통령을 지명한다고? 네, 그럼 뭐 선거를 해서 뽑을 생각을 해야지. 뭐냐, 대통령을 왜 지명하느냐. 그래서 야, 직선제로 해라. 이걸 해야겠는데 상황이 워낙 엄혹합니다. 그 보안사가 와가지고 지금 다 틀어지고 있고, 잘못하면 이거는 바로 끝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를 드러내놓고는 못하겠고, 비밀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YWCA에 가서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고, 가짜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가상의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식장을 만들어요. 그 만들어서 여기서 비밀 시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연설을 하기 전에 신랑 입장 해가지고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고, 거기서 뭔가를 낭독을 하는데, 백기환 선생 말에 따르면, 경찰이 날라차기를 하면서 들어오더라. 창문을 깨고. 그리고서는 두드려 맞고,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도 백기환 선생은 자기 잡혀간 일도 많고, 고문을 당한 일도 많았겠지만, 가장 악랄하게 고문을 당한 게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백기환 선생이 힘들고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몸무게가 그래도 한 80몇 킬로씩 됐다고 그래요. 저의 준하는 이런 몸인 거죠.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는 늘 사실상 피골이 상접한 듯한 피규어로만 뵙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사진 이런 거 보면, 장준하 선생이랑 산에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거 있거든요. 전형적인 우리 동네 아저씨들인데. 통채가 좋아요? 통채 좋습니다. 키도 크고. 그 사진만 보면. 그런데 그랬는데, 여기 가서 고문을 엄청나게 당하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하면서도, 굉장히 거기를 떠올리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고문 이후에 사람들이 백기환 선생을 다시 만났을 때는, 몸무게 38kg였답니다. 그렇게 돼 있었댑니다. 80kg였던 사람이. 반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고문을 당하면서 거의 하여튼 정신을 잃을 지경에 쓴, 자기가 옥중에서 썼다고,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 썼다고 하는 게, 그십니다. 몇 비나리? 웻, 비나리. 이게 노래 가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은, 겁나 긴 시입니다. 이렇게 긴지 모르셨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금방. 그런데 그게 노래로만, 그 구절의 일부를 따서, 이물이한 행진곡, 여기다 가사로 붙인 거잖아요. 황세경 선생이. 그렇죠. 두 대한민국의 조선의 구라가 만나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물이한 행진곡만 들으면 또 의미, 이게 의미가 좀 그런데, 전체 시를 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걸 옥고를 치르는 와중에,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 사태가 일어난 거죠. 불행한 사태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거기에서. 그때도 굉장히 절망했다고 하고, 1981년에 출소 후에는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때는 가택연금에 무조건 집에 있어라, 나오지 마라. 맞아요. 하지만 백기환 선생이 또 가만히 있으란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자꾸 뛰쳐나가서 시위에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그리고 1984년에는 통일문제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이건 그 전에 만들었던 백범사상연구소를 확장한 거죠. 몸이 자유로워졌는데, 목적도 이루어진 게 없고, 상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80년대에는. 이때는 통일머식이 들어간 단체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백범까지는 할 수 있다. 백범은 할 수 있다. 통일은 안 된다. 그럼 저같이 잡삽한 사람은 이제 그냥 땡땡문제연구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연구소 이렇게 바꿀 텐데. 그래요? 이런 옛날 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해야죠. 통일문제연구소를 곧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걸 만들고, 반독제 투쟁을 계속하고, 1986년에 부천 선고문 사건에 관한 시위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또 체포되고. 네. 권윤수 의원도 선생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 얘기부터 꺼냈죠. 이때 인연으로 가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교안 선생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독제 투쟁을 계속한 겁니다. 맞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민중주의자가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독제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면 소위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었느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운동권들이 뭘 했느냐예요. 이제 시사주씨의 전문분야로 왔는데. 어제 오늘, 일단 1번. 나머지 빨리 해야 되고요.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어. 5분이면 해요. 5분이면. 해방 전후 유신반대 때 일어났던 사상적 큰 대회전. 그리고 세 번째의 이것. 모두 백교안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백교안이 영향을 줍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사구체 논쟁입니다. 네. 근데 이거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이거 자세히 하면은. 이거 이걸로 나중에 생일 때 시간 5시간 줄게. XSFM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치약. Y존. 바디옷이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4가지 유산균함 위에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젠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여성청결제. 오늘부터 Y존 케어는 29데이즈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이제는 사구체 논쟁입니다. 네. 근데 이거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이거 자세히 하면은. 이거 이걸로 나중에 생일 때 시간 5시간 줄게. NLPDR 얘기하라고. 네. 이거는 결론이 안 나니까. 이거 하고 싶겠어? 누구한테 욕 먹을까 봐? 네. 11.6 이후에 신군부가 계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한 5.17 쿠데타를 계획하고 이러잖아요. 네. 이게 알려지고 이러면서 학생 시위가 막 이렇게 빈발해지고 1980년에 서울역 앞에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네. 5월 달에. 그리고 이게 서울역 회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의 학살로 이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학생운동이. 그리고 이때까지 학생운동은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이념적으로 조직화되거나 또 그런 상태는 또 아니었어요. 그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원전이 돌아다니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좀 헐거운 상태였어요. 이게 이제 40년대 젊은이들이 천에 처했던 상황과도 비슷하죠. 이건 뭐 참고할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뭐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지들끼리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태철과 유시민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주로 절전술, 집회전술 이런 걸 두고 논쟁을 했다면 1980년 광주 이후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논쟁점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참을 수 있는 거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고 조직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지금 나서면 제2의 광주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다 죽자는 거 아니냐. 일단은 힘을 길러야 된다. 이래서 온건 준비론하고 급진행동론이 좀 양립하게 됩니다. 이게 이후에 무슨 MTMC 어쩌고 쭉 나오지만 결국은 이 구도예요. 결국은 준비하고 때를 기다릴 것이냐.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이냐. 결국은 이 구도예요. 뭐라고 하든 간에. 그래서 이 논쟁을 막 하면서 논쟁을 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은 이런 사회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구도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장준화도 그것을 계속 논쟁한 거고 변해왔던 거고요. 특히 광주는 미국이 용인한 거잖아요. 이거는 신군부를. 신군부의 만행을.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 대한 반미의식이 싹 튀기 시작했고. 그 반미의식이 있는 상황이 이때는 냉전기였잖아요. 1980년은. 완연한 냉전기였잖아요. 반미를 했으면 누구 편을 들어? 그건 사회주의인 거잖아요. 결국. 사회주의에 가까운 무슨 얘기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또 사회주의와 관련된 저작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이 나라는 철의 장막의 양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에 근거로 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그냥 우린 준비해야 되었다면. 야,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우리에 대입하면 우리는 준비라 기다려야 돼.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해서 온 얘기를 하고. 그런 연장설에서 나온 얘기가 예를 들면 CNP 논쟁 이런 거 있어요. CNP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게 CNP 논쟁이라는 게 앞으로의 혁명론은 CDR이냐 NDR이냐 PDR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건데. 각각의 혁명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CDR이랑 PDR은 준비론에 가까웠어요. 그 행동 양식 결론은. 보수적. NDR은 당장 행동하자는 거에 가까웠어요. 급진론이었어요. 결국 그 차예요, 이게. 그리고 이 NDR을 선택한 급진론자들이 이 당시에 급진론이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행동을 할 거냐. 지금 혁명이 필요하고 그 혁명을 위해서는 재헌의회를 요구하자.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새로운 뭔가 국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한 의회로 소집하는 게 우리 운동의 목표다. 그래서 재헌의회 그룹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들이. 영어학자로 CA라고 하죠. 반가워 활동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나 캐나다가 아니에요. 네, CA. 그리고 이 사람들이 CA라고 불리고 이 사람들이 학생운동에서는 다수파였습니다. 앞서의 PDR이 이후의 학생운동의 PDR은 좀 달라요. 아무튼 이 CA들이 있는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한 85년, 86년이 되면, 85년이 되면 강철서신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강철서신. 네, 학생운동 사회에. 강철서신이 나와서 강철서신이 내용이 좋았나 봐요. 비교적 짧게 잘 설명하네요. 강철서신이 내용이 좋았더라.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또 1년에 정치적 노선으로 조직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NL입니다. 강철서신에 따른 NL들의 주장은, 우리는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반제투쟁이 우선이다. 반제국주의 투쟁을 해야 되고, 그것은 반미투쟁이다. 이 얘기인 것이고, CA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중요한 가치지만, 그걸 위해서 다른 가치를 다 매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재헌만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재헌의회라는 건 다양한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헌의회를 통해서 만든 새로운 헌법의 반미 두 글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런 구도였어요. 앞세대가 고민했던 거 또 고민해야 됩니다. 정체성은 어디에? 그래서 CA와 NL이 이걸 두고 학생운동을 양분했어요. 그래서 NL들은 주로 86년에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또는 우리의 의견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남들이랑 더 최대한 많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 상황에 돌파해야 된다는 이런 류였다면, CA들은 뭔가 하여튼 급진적인 행동으로 치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 필요가 있다.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1987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박종철 사건이 일어나죠. 박종철 군이 시위에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잡혀가서, 시위에 나갔다가가 아니고, 무슨 조직 사건 때문에 잡혀가서, 거기서 탁친 역할을 죽었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랑 결합이 되냐면, 직선제 개헌 요구랑 결합이 되면서, 이건 정치권의 요구이기도 했죠,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직선제를 해라. 그래서 그걸 직선제를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사건이 커지면서 6.29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7년 6.29 선언 이후에, 6.29서부터 대선까지, 12월 대선까지의 국면, 이 국면이 앞서 말씀드린 운동권들의 논쟁하고 엮여가지고,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대선이라는 건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성 정치권 내에서는, 직선제 개헌이 일단 됐으니까, 누가 그러면 야당을 대표해서 후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김영상, 김대중이 대립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운동권들이 볼 때, 김영상은 다 민주화 투사들이지만, 김영상은 우리가 볼 땐 보수 인사다예요. 저 사람은 어떤 진보의 이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민주화 인사이긴 하지만. 하지만 표는 김대중보다는 더 많이 얻을 것이다. 그렇죠. 김대중에 대해서는, 김대중은 그래도, 좀 더 가깝다. 저와 중에는 그래도 진보에 가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런 평가였어요. 그럼 이런 평가 속에서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 CA그룹은 분명히 개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개헌이 6.29선으로 나온 그 직선제 개헌이 아니거든요. 더 엄청난 개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다. 좀 특이한 요구죠. 왜냐하면 우리 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그 얘기는 개헌을 했으니까, 6.29선으로 개헌을 했으니까 10월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 안 한다까지만 가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재헌의회 얘기는 됐고, 그 이후에는 됐고, 10월 다음에는 후보 전술에 대해서 얘기하자. 대선 후보 전술에 대해서. 그런데 재헌의회잖아요. 새로운,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후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헌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의 대선 전술은 당연히 새로운 후보 아닙니까? 새로운 후보를 누굴 내자. 그래서 백기환 선생을 추대를 하고요. NL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론자들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 그래도 우리 입장에 가까운. 이후 NL의 선조격의 NL입니다. 이 NL은. NLPDR이죠. 김대중 선생을 우리가 지지를 하자.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이 돼요. 실제로 11월에 전대협이 NL로선을 대표하는 학생 조직인 건데, 학생 전체 대표자 조직인 건데, 김대중 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울대라든가 이런데 비주사 NL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NL입니다. 이게 NL은, 주사 NL이라는 것은 북한의 지도 이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NL을 얘기해요. 그런데 비주사 NL이라는 것은 경향적으로 우리가 준비론자들이고, 민족 갈등과 민족 모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제국주의 투쟁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사 이론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비주사 NL이에요. 복잡하죠. 하지만 앞서부터 꾸준히 들으셨다면, 이렇게 갈릴 이유가 있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후보 단일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양쪽이 김영상, 김대중이 누구든지 간에 후보 단일화 해라. 그러면 그걸 지지하고, 대신에 그걸 위해서 어느 한쪽이 승자덕식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권력을 분점을 해라. 이게 비주사 NL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쭉 나와 있으니까, 김대중을 비판적 지지하자고 하는 NL이랑은 CA가 합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고, 여긴 독자 후보론이니까. 그런데 비주사 NL들은 후보 단일화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주사 NL들이 백기환을 일단 내세워서, 백기환 선생이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도록 하자라는 노선을 만들어요. 후보 단일화로 가는 진검다리의 역할로서 백기환 후보를 쓰자. 그리고 CA가 진검다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은 독자 후보로 가자는 거지. 그렇지. 이건 민중 후보야. 그래서 양쪽이 합의해줬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어쨌든 백기환 독자 후보론이 여기서 합의가 돼요. 그래서 백기환 선생이 계속 반독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대선에 나가자라고 하는데, 백기환 선생도 자기 생각에, 양김 씨가 분열해갖고 지금 선거를 해갖고는, 노태우한테 질 것 같다. 노태우한테 지는 거고, 그거는 군부독재의 후신한테, 이거는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다. 본인도 이 역에 동의를 한 거예요. 후보 단일화론에 동의를 한 거예요. 계산이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할 일이 있는 거다라고 백기환 선생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출마를 하고, 김대중을 만나서, 캐스팅 보트를 들고 저 둘을 합하자. 네. 김대중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으니, 두 분이 단일화를 하시오. 나랑 같이 다 단일화합시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백기환 선생 주장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여의도에 사람 모은 거 못 봤냐. 이길 수 있다? 선거는 내가 이긴다. 이때 김대중 캠프에는 4자 필승론이 있었어요. 4자 필승론. 그러니까 김영상,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가 나갔을 경우에, 각 지역별로 표를 나눠 가질 것이고, 출신 지역별로. 그렇죠.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게 서울 수도권인데, 내가 여의도 가보니, 서울 수도권에서는 내가 위다. 그렇죠. 수도권을 내가 이겼는데, 왜 내가 지냐? 그렇죠. 그럼 내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게 4자 필승론이에요. 네. 왜냐하면 쪽수로 봤을 때, 영남을 차지하는 후보가 이길 것 같지만, 영남은 둘 중에, 노태우, 김영삼 중에 누구도 압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옆에서 했겠죠? 그렇죠. 들어보니 그럴듯했던 거죠. 서울에서 왠지 내가 이길 것 같고. 그 당시에 어쨌든, 표는 김영삼이 더 많이 얻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결국 양김 단일화가 안 된 거에 책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갖고,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 안 되고, 대선 며칠 전에 백기현 선생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사퇴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까지 나가서 또 하나의, 후보 단일화를 지지하는 하나의 또 파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마지막까지에 남아있는 그 단일화의 불씨를 또 꺼트리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럼 내가 여기서 접을 테니, 호호 단일화 하시오, 라는 게 백기현 선생의 입장이었는데, 안 됐죠. 뚜껑을 열어보니, 자잡힐 수는 없고, 그 전에 이미 전두환 정권이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공 분위기를 조성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반공에 밀렸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만큼 표가 안 나왔어요, 서울에서. 그러나, 35년쯤 후에 돌아보건대, NL과 CA가 이 후보를 세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백기현 후보는. 그렇죠. 양쪽에서 프릭션 안 나게, 적어도 학생은 운동권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의 입장이 반독제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때는 명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반독제를 하기 위해서 양김단일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반독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출마한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요구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87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미 CA 조직은 86년도에 한번 부침을 겪었는데, 아무튼 대선을 거치면서 CA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구도, 독자 후보를 낸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 이 구도와, 양김단일화를 촉구한다에 방점을 찍혀있는 이 지점이, 이 얘기 내에서 갈린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민주 진영의 큰 어떤 연립정부 형성, 이런 거에 일단은 집중해야 된다는 파와, 아니, 나 우리는 독자적인 뭔가 진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벌이 갈려요. CA 다수파는 뭔가 민주 세력의 큰 어떤 연합을 이루자라는 쪽에서, NL하고 사실상 이제, NL의 인수합병이 되고, CA 소수파는 독자적인 무슨 진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산호맹이 됩니다. 남한사회주의자 노동자 동맹. 그리고 이렇게 CA가 분열돼서 좀 빈 공간에 PD 정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PD 정파들은 기원과 주장과 노선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인천에서 온 인민노련도 있고. 네, PD는 NL 출신 PD도 있고, CA 출신 PD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슨 지역의 산민동맹도 있고, 그다음에 이진경과 친구들이 조직한 노동계급도 있고. 하지만 짧게 줄일 겁니다. 누가요? 제가요. 네, 노동계급의 지도를 받은 학생 AM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학생운동이 막 논쟁을 하면서 나를 지새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운동이 이렇게 돌아갈 동안, 노동운동에서는 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7, 8, 9월에 따른 노동자 대투쟁이 있거든요. 노동자들이 6월 항쟁에 민주주의가 오고 이런 걸 보면서, 노조를 조직하고. 노동자 대투쟁, 87노동자 대투쟁이 됐고, 이제 백기화는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회사하고 싸우고,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태우 정권하고, 이제 88년으로 넘어간 단계죠. 노태우 정권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정치권도 양김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양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쭉 이어지는데,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한겨레 민주당을 창당을 하자든지, 그다음에 민중의 당을 창당해서 선거에 대응하자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정연행들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당들은 비주류 정당들이고, 주류 정당들은 뭘 하느냐. 이때 총선 치렀는데 여서야 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구도로 갈려서. 그래서 여서야 대의 구도를 돌파해보고자. 사실상 경북이 갇힌 구도였습니다. 90년도에 3당 합당을 합니다. 3당 합당을 하죠. 3당 합당을 통해서. 자민당이 아니고. 자민당이 아니고. 민자당이 나옵니다. 민자당이 나오고. 평생에도 헷갈리냐. 이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에 나와서, 꼬마 민주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과 또 연동돼 있는 차원에서, 운동권은 또 운동권들의 독자적인 당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1990년 11월 달에 민중당을 만드는데. 민중당이 나오는데, 민중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7년에 백기환을 간판으로 썼던 그 한 번 잠깐 손을 잡았던 거고, 계속해서 갈리고 갈리고 있었습니다. 민중당은 이른바 제아에 있었던 이우재, 장기표, 이재호 등과, 그다음에 지역의 뿌리 조직에 해당하는 그 조직들을 책임졌던 정파들, PD 플러스 알파 정파들이 결합한 형태의 당이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사실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도였고, 민중당도 선거에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붕괴돼요. 왜냐하면 이 제아그룹들이 떠나버려가지고. 민중당도 진보정당 추진이 이런 거를 만든 상태에서 조직을 유지하는 이런 구도가 되고, 그다음에 90년도,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이런 거를 만드는 시도도 하는데, PD 일부 조직들이. 앞에 반드시 반대를 했었어야 했던 군부독재에 맞서다 보니까 반미가 돼서, 사회주의와 친교를 맺으려고 했던 쪽이 당혹스럽습니다. 저쪽에 본산에서 글라스노스트를 외치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어쨌든 탄압당하고, 자기들끼리 의견일치가 안 되고 이러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87년 대선 이후에 소위 운동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조직들, 여러 가지 시도들이라는 것은, 노동운동에서 노조가 생기고, 학생운동에서 PD 정파가 성장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서, 독자적인 어떤 정치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으로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상황에서 92년도 대선을 또 해야 되잖아요. 92년 대선 어떻게 치를 것이냐, 운동권들의 많은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거대 여당의 김영삼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재겔 대표에서 나온, 이런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근거 없는 세 번째 후보죠. 우리나라 정치사에. 그 이후로 꾸준히 근거 없는 세 번째 후보들이 나오는데, 토대를 닦아줬다고도 할 수 있는 정주영. 그렇죠. 이때 이제 운동권 어떻게 할 것이냐. NL은 여전히 NL이 있었고, NL은 김대중 지지를 5년 전과 같이 결정합니다. 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김재중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독자적인 뭔가 진보 운동을 하거나, 또는 양김 씨의 세력으로부터 좀 벗어난 의미에서, 뭔가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도 독자 후보를 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그 논의를 할 때, 지금 말씀드렸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논리가 있는 상황에서, 독자 앞서, 그리고 이 3파전의 상황에서, 그런데도 독자 후보를 내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이때는 결정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 독자 후보론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보면, 운동권 액기스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민중회의, 진정추, 민정추, 전국노동단체 연합,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 추진이, 이걸 만들어요. 그 시절만 해도, 양김 혹은 삼김이라는 단어가, 정치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였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기분상으로도, 이거 그냥 따라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보 인사들이? 독자적으로 진보를 해야 된다. 그때 NL 계열인 전대혁과 전국연합은, 범민주 진영의 정치연합을 위한 범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 이걸 대선 방침으로 결정합니다. 김재중한테 몰아주자는 거죠. 이미 김영상은 기성정치 우파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러면 하자고 했으니까, 독자 후보를 내자고 했으니까, 누굴 낼 거냐. 그때 87년에 독자 후보로 나섰던 백기환 선생 다시 모셔야 된다.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상징성으로 활용됩니다, 계속. 백기환 선생한테 가서 하자고 하는데, 하자고 해요, 또. 백기환 선생이. 그렇죠. 뭘 믿고? 두 가지죠. 백기환 선생은 뭘 믿고 흔쾌히 내던졌는가, 스스로를? 그리고, 이 많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인사들은, 어떻게 백기환으로 쉽게 합의를 받는가? 물론 합의가 쉬웠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백기환으로 또 합의를 받는가? 두 가지. 그렇죠. 백기환의 87년에 했던 행위의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다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중지를 모았더니 백기환이 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백기환 선생은 또 볼 때, 본인이 이 조직에, 이런 운동과 조직들이 사실 소속된 적도 없고. 내가 왕이야, 마인드일 리가 없어요. 지분이 없었거든요. 여기 소속된 적도 없고, 아무 빚도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집회하고 어디 가서 집회한다고 그러고, 어디 간다고 그러고, 자기가 항상 갔거든요. 그렇죠. 가서 발언하고 그랬거든요. 싸우라고 하고.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일어나서 싸워야지 뭐 하는 거냐? 큰소리치기 캐릭터. 그걸 막 했는데, 얘들이 와가지고 대선 나가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거부합니까? 큰 소리를 잘 쓰시던데, 이번에도 좀. 백기환 나름, 백기환 선생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 민중들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냐?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다른 조직과, 조직을 해서 그 조직을 대표하고 있었고, 진보정치에서 실질적인 지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내세웠으면, 백기환으로 합의 보는 것처럼 쉽게 합의를 봤을까? 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87년과 92년에. 백기환 선생한테 대선 얘기를 하면, 87년 대선 얘기는 신의 나서 하거든요. 그때 양김 씨가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노태우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92년 대선 잘 얘기를 안 해.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하자고 해서, 내가 얼굴만 빌려준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92년 대선, 87년 대선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이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건데, 92년 대선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백기환은. 아, 원시적인 형태의 당직자형 후보. 하자고 하고,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나서지만, 87년하고는 다른 선거죠,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했단 말이에요. 1% 득표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1%, 23만 표.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800만 표. 김영삼 전 대통령이 990만 표. 크게 졌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백선본, 백기환 선생을 대선 내보자고 꾸린 선본이, 그냥 자기끼리 부르는 백선본이에요. 네. 백선본이 했던 일 중에, 대선 강령을 작성한 게 있었는데. 백기환 선거 캠프에. 네, 대선 강령을 보면, 아주 황당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정치 강령, 경제 강령, 통일 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 강령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민중 대표자 회의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하는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소비에 지져, 이게. 네. 그리고. 의회 어쩌자고? 네. 그리고 경제 강령은 노동자 자주관리를 전면한다고 써 있어요. 기업을 노동자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네. 그리고 통일 강령을 보면, 남북한 민중들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적화 통일이나 이런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제 11월 1일에 올림픽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민중후보 선출대회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무슨 애국가를 부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인터내셔널 부릅니다. 인터내셔널을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백기환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머리가 백발이신데 선거라는 거는, 좀 젊은 이미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염색 시킵니다. 염색, 염색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백기환 선생님? 똑같다고 하니까 하셨어 또. 이상한 지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장준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아무리 봐도 백기환의 역할로, 극우적인 인사를 온건한 우파로 끌어와서, 대중을 규합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자신의 청년기, 중년기의 사업의 핵심이었던 인사가, 이런 깃발이 돼 있어요, 이제. 논현이 됐더니. 이건 완전 사회주의자네요, 이 강령은. 완전 우리 사회주의, 백기환 선생님의 일생에, 자기가 사회주의자이고, 그 사회주의를,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이론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하자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적이 없네요, 보니까. 노동해방을 하자곤 했어요. 해방을 하자곤 했어요. 뭔가. 근데 그거는 백기환 스타일의 해방이에요. 우리 운동권들이 막 이론으로 만든, 그 이론에 있는 해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92년 그 대선에서는, 사회주의자의 대장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백기환 선생님이. 그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론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운동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기환 선생님으로부터 이론을 지도받거나. 이것을 모르는 중년들은, 이 간판이 되었을 때부터 백기환을 봤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백기환 선생으로부터 이론을 지도받거나, 조직을 넘겨받거나, 무슨 방침을, 교실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백기환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딱히 1대1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김영삼, 김대중과 영 다른 지점이죠. 그 둘은 보스잖아요. 그렇죠. 보스 중에 보스. 그런데 우리 운동권들은, 백기환 선생 정신적인 어떤, 큰 어론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여기서부터, 독자적인 어떤 진보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백기환 선생이 나서가지고, 대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운명이 끌고 가죠. 아, 나는 그래도 사회주의자 아닌데, 이렇게 못 빼요, 이제. 이게 정치家의 인생이 이래요. 그리고 이 진보적인, 독자적인 진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동력이, 92년도 백선본의 그 동력이, 어떤 하나의 씨앗이 돼서, 이후에 독자적인 진보세력으로 가는 것에, 역할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백기환 선생은, 진보가 하나가 되든지, 분열을 하든지, 무슨 말아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현장에 있었고, 모든 현장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 현장에서 자기 할 말을 했고, 떨쳐 일어나라고 했고, 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앞에서 하는 말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는 싸우자고 하시니까,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나랑 계열이 다른 사람이, 옆에 줄줄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개를 주억거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백기환이 나와 있으면. 백기환 선생이 싸우자는데, 싸워야지. 그,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동성 할 때, 공장에 앞에 가서, 희망버스 타고 가서 뭐 하잖아요. 네. 아, 근데 김진숙 지도위원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놀랬다는 거예요. 백기환 선생이 온 거는 온 건데, 백기환 선생이 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백기환 선생하고, 문정현 신부하고, 담을 넘더라. 그렇죠. 담을 넘어가니까,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백기환 선생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좀 걸린다면,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진보를 다 말아먹고, 진보 운동이 어렵고, 뭐, 진보 정치가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 하는데, 백기환 선생이 현장에 있으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의 정치적 지지였고, 그러니까 백기환 선생이 걸어온 길을 그래서, 쭉 하나로 보면은, 이분이, 시대의 요구라는 한계 속에서, 시대적 요구라는 한계 속에서, 자기 중심을 계속 지키면서,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변화해 온 것이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자생적 민중주의자에서, 이제 우익 민족주의도 같이 하고, 반일투쟁을 하고, 반독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운동권들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에 이르는, 지금 90년 대상방정은 그런 거니까, 그것도 하고, 자기 자신도 변화해 오는데, 딱 하나가 변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약자들하고, 대다수 민중들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을, 같이 한다라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거 하나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변화에 대응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사실은, 진짜로 위대한 점이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자적인 뭔가의 진보가,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회였다, 이게, 그걸 가능하게 만든 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준비 잘해왔다. 그래요? 뭐하고 또, 이런 칭찬을 또 내가. XSFM입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있다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 치약.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그렇게 통화할 때, 진짜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정치사의 가장, 이제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큰 영향을 준 건, 87 대선 이후에는, 이건 본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뭐랄까요, 현장참모의 마인드였던 거죠. 깃발 역할을 하셨는데, 백기환 선생은, 깃발은 깃발이고, 새를 나눠먹는 조직가들은 다른 고민으로 바쁘다. 30, 40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봤더니, 전국대회의 결국, 한가운데에선 백기환이 서 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도움으로, 모일 수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 50미터 옆에 다른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밉든 친하든, 백기환 목소리를 듣고, 때로는,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가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6.3왕쟁이든, 촛불이든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해봤네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꽤 많은, 노년에 접어든, 활동가와 정치가들이, 백기환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정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백기환 선생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죠. 일종의 롤모델 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박래군 소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랑 좀 비슷해요. 이 양반이, 사상 논쟁하고 은근히 무관해요. 그렇죠. 이 앞뒤를 안 물어보고, 뛰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보면. 그냥 거기가 더 추우니까, 거기가 더 길이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왜 저런 사람 지지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박래군 소장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마음으로 갔는지, 우리가 알거든. 그렇죠. 아니, 사기를 당하는 거고, 뭐고 저기서 저러고 있잖아. 라면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에요? 한국의 현대사 전체에요. 저도 도움이 되는 삶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면 이제, 목을 치료받으세요. 통증을 좀 없애고. 엄청난 주사를 받고. 네. 그래야 그 나이에 대해서 담도 넘을 수 있어요. 뭘 한다고요? 그 연배에 담도 넘을 수 있어요. 아, 담을 넘는다? 넘고 싶은다고 넘나? 그렇죠. 네. 백 선생님 고문당하고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87년에 처음 본 시민들한테, 백기환 선생은 80대처럼 보였어요. 이미 엄청난 후유증을 겪은 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55밖에 안 됐다고요. 그렇죠. 젊은이였어요. 네. 뭐 민주화를 위해 싸운 많은 정치가와 조직가들이, 그런 운명을 겪긴 겪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직 젊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사 아저씨였고요. 그렇습니다. 곧 또 만나요. 그러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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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